드레드윈 피해 상황을 보고해. 지난 교전 후 옵티머스가 눈에 띄게 감경해졌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. 악의 에너지로 내 혈관을 따라 흐르고 있다. 내 전함에도 그것을 주입한다면 마치 내 몸처럼 움직일 수 있을 거야. 그럼 함께 옵티머스 프라임을 처치할 수 있다. 좋았어. 내게도 느껴지는구나. 옵티머스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군. 스파크 추출기 아니야.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내 물건을 되찾고 오토버터를 없애버린다. 뭐야. 어디로 가는 거야. 가까이 붙으라니까. 다시 변경해. 으아악. 말도 안 돼. 당장 문제의 근원을 찾아냈어. 해결해. 경고. 전함 주재 감히 내게 경고하다니. 내 생각대로군. 바로 이거이야. 역시 이 전함은 내 의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움직이고 있다. 내가 너의 주인이다. 지금 당장 이 작전을 중단해. 으아악. 으아악. 수단과 방법을 그리지 말고 이 전함의 통제권을 되찾아. 잘 들어라. 중앙 컴퓨터의 전원을 끊고 데이터 전원을 차단해. 당장. 더 이상은 못 참아. 반란은 끝이다. 으아악. 메가토르님. 저런. 니가 놈들을 놓쳤어. 중요한 정보도 뺏겼고.